오늘은 짜장면을 튀어 먹었습니다 베들면 짜장면 지금 질기 짜장면 짜장면 계란 그리고 청양고추를 하나 넣어둡요 청양고추를 당겨서, 청양고추를 얹어둡니다 이쁜쫜 콩나물 구워줍니다 한입에 계란을 넣어서 계란을 넣고 냄비! 멍멍도 넣어줘요 그리고 냄비! 진짜 맛있다 다같은데 단무지 면을 만들어줘 잘 먹어요 그리고 후추 6. 머리빨 아프리카 한테 감자 참기름 참기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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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양파 맵을 넣어 야채들 고기 양파 양파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 고춧가루 연이 고추 고춧가루 콩나물 무 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